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의 동백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오동도에서 자생하는 50년에서 150년생 동백나무 3,100여 그루 가운데 25%가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여수시는 예년 같으면 오동도 동백나무가 해마다 1월에 개화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지난 12월부터 일부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달에 만개했다며 벌써부터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 속 봄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